201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인데요 오늘 뭐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한번 일단 보니까 여러분 6번하고 7번이 좀 많이 틀리셨는데 이거는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가 나왔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대동사 물어보는 거잖아요 대동사 대동사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뭐 그 다른 쪽에 뭐 포커스를 두고 좀 실수했던데 문제의 의도는 수어나 리더나 이런 거 나오면 다 뭐 물어보는 거야 대동사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대동사 뭐 해야 돼요 지금 very죠 그러니까 과학자들 말에는 암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치료법도 달라야 한다 이거야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야 한다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should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나오고 대동사 다음에 주어나오는 거죠 이거 뭐 그런 거죠 다 알고 있는 건데 포인트를 못 잡고 들어가서 그런 거지 이해됐습니까 기억하세요 대동사 주어 대동사 일치시켜야 된다 도치되는 거는 다 알겠고 대동사를 일치시켜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그거고요 일단 7번까지 하고 7번까지 하고 7번 아마 이것도 4번 한 사람 손들어 보자 4번을 꽤 많이 했는데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같은 건데 그치? 2개 나왔어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는 게 맞아? 근데 왜 4번을 선택했지? 왜 이걸 선택해야 되냐면 얘 틀릴 수 있잖아요 전치사가 잘못될 수 있잖아 여기는 자 휘치가 뭐예요? 또 포인트잖아요 그럼 포인트 하면 전치사 뭐라고 올려요? 초점이라고 올리잖아 초점 포인트잖아 포인트니까 초점이지 S의 이름은 뭐라고 우리? 초점의 S이라고 했지 O는 접촉의 ON이라고 했고 IN은 공간의 IN이라고 했잖아 이거 공간이 아니라 이건 초점이잖아 이걸 S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걸 몰라서 틀렸다기 보다도 고민하다가 아마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 여러분 왜 틀렸는지 알겠죠? 이게 뭐 2개 나오면 선택은 이거지 어차피 같은 건데 얘는 이 자체로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얘는 이 부분이 한번 판단해 봐야죠 전치사 판단 꼭 해보라고 그랬죠 제가 오케이 자 앞에 문제 몇 번 여러분들 국어에서 반어법이라고 했죠? 반어법 반어법 어떤 거예요? 반어법이? 비꼬는 거잖아요 보통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반어법을 용어로는 아이러니라고 해요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고 사실은 이 아이러니도 반어법은 뭐 하려고 쓰는 거다? 비꼬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나 시간 많아서 충분해서 그거 할 수 있어 진짜 시간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 바빠 죽겠는데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아 나 시간 넘쳐나지 뭐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좀 비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나타내는 거다? 비꼬면서 변하는 거죠 네? 2번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거?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게 틀리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건 잘못하는 게 아니죠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 이 빈칸 문제는 선택지에서 답이 되는 애들이 답이 돼요 얘 답 아주 잘 되죠 여러분 아주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빈칸 문제에 나오는 답이 되는 단어들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 따로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따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4번 이게 무슨 뜻이야? 개선 개선 이게 이제 멜리 이게 이제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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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위장하는 거 얘는 과장하는 거 얘는 양극화 시키는 거 답 나오지 않았나? 목적을 보고 판단하면 되죠 목적은 뭐예요? harsh conditions harsh conditions 어떤 거? 어? 아주 그 안 좋은 조건이죠? 안 좋은 조건은 뭐 한다고 하겠어요?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걸 뭐 보고 판단하라고요 여러분? 목적어가 결정한다니까 목적어가 동사가 목적어를 결정하니 목적어가 동사를 결정하니 목적어가 동사를 결정한다니까 목적어가 물이야 그러면 마신다라고 할 거야 목적어가 치킨이야 치킨 마신다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니? 그럼 9번 가도 되죠? 9번 갈게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요 그게 틀릴 수 있는 문제이네요 아 이거 뭐 여기부터 봐도 되겠죠 내용 보면 간단하잖아요 오래된 논쟁 뭐에 대한? 투표 연령 투표 연령 낮추는 거 우리나라도 꽤 뭐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죠 지금 몇 살부터예요? 만 20세죠 만 20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보통 21살 내년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죠? 내년에 봄에 있죠? 봄에 그죠? 4월인가? 있고 그 다음 뭐 지방선거 있고 그러는데 보통 봄에 선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들이 투표권 없는 애들이 꽤 많죠 나이가 안 지나서 그 얘기예요 미국에서 21살에서 몇 살로 18살로 이게 언제 있었대요? During World War II 2차 대전 때 그리고 그게 강화됐대요 언제? 비엔남 5에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젊은이들이 Denied D나 이게 지금 동사예요? 아니면 PP예요? 네 이 출제자가 가끔 이런 게 나와서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기 PP예요 목적어 있잖아요 이거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수요동사 사약식동사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모든 동사는 거의 대부분의 동사는 목적어 몇 개 올 수 있다? 두 개 올 수 있다 웬만한 건 다 두 개 올 수 있다 애기하고 뭐 그래서 저도 저희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잖아 이게 관절 목적어 직전 목적어보다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애기 목적어 울렬 목적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것들 몇 개 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 문법 체계 안 되는 거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 그거 빼고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이건 서술 구조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젊은이들이 투표권을 거부했겠어요? 거부당했겠어요? 거부당했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던 거요 여기에 뭐가 있었고요 영 많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 뭐가 있었던 거고요 더 라이트 보트 그러면 기부를 쓰면 기부를 쓰면 젊은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다고 디나이를 쓰면 디나이를 쓰면 젊은이들에게 투표권을 안 주다 안 주다 거부하다 안 주다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단순 암기식으로 가능한 편입에서는 그렇게 안 낸다 자꾸 그걸 벗어나려고 비껴서 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흔하지 않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얘가 학습 부담을 줄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경우 PPD의 목적 오는 경우 기분하고 제가 뭐 서브지 이 두 개 정도는 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라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기분은 그냥 외워라 외워라 정말 잘 나온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시험도 많이 나오는 걸 경험했고 가끔 나오면 서브지 이게 나오는 거고 뭐 하나 더 나오면 뭐 이거 두 개 정도예요 아니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여러분에게 뭐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콜드 콜드 뒤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다 아니다 이거 보어다 얘는 비슷하게 컨시덜드 뒤에 나오는 명사도 보어다 그렇게 그런 것 구분만 할 줄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그래서 출제자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는 얘가 동사냐 PP냐 물어본 거야 딘 아이디가 이게 핵심이야 그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투표권을 디나이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투표권은 젊은이들이 주는 게 아니잖아 디나이는 거부했다는 얘기는 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런 거부했다는 말에 치여서 거기 이미지가 박혀서 그러는데 거부했다는 말은 뭐야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달라는 거 안 줬다는 거지 거부했다는 거 그래서 딱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아 이상하다 딱 나올 텐데 여러분 출제자가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노린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PP가 되면 해석 어떻게 돼 젊은이들이 투표권을 거부당한 거죠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거부당했다는 말이 어렵고 받지 못했다 이러면 더 쉽죠 투표권을 얻지 못한 거부당한 받지 못한 이렇게 받지 못한 젊은이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 거냐면 뭐가 들어가야 돼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PP라는 걸 알았으면 여러분 틀릴 일이 없지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 도식처럼 공부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저걸 다 뭘로 본 거예요 다 동사로 본 거죠 그러면 저기 동사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문법은 서술과 수식이니 이게 서술인지 수식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가 목적어이긴 한데 얘도 목적어다 지금 영맨도 이거 노리고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틀릴만 했다 하지만 적어도 저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계속 이론부터 강조해온 게 이런 거니까 단편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오케이 이 페이지에서는 16번이 16번도 좀 어렵긴 한데 우선 여러분이 우선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돼요 탑픽부터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탑픽부터 잡으면 항상 탑픽에 관련된 어구가 문제로 걸린다고 했죠 탑픽이 뭐예요? 제가 지금 이거 글을 두 부분으로 나눠 놨어요 여러분 제가 왜 나눠 놨을까요? 왜 여기서 나눠 놨을까요? 그렇죠 여기 이슈가 나오잖아요 이거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한 해답을 뒤에다 줄 거 아니에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읽으면 편해지고 앞에서 탑픽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표시한 어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탑픽 한번 여러분 좀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탑픽 뭘까요?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그렇죠 스피치죠 스피치 연설 연설 기법 그리고 우리가 상식으로 좀 알아주는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연설의 연설을 설득의 3요소가 있죠 설득의 3요소 연설은 설득하려고 하는 거니까 설득의 3요소가 있다 그랬지 뭐 있죠? 이거 그냥 상식이야 이거 내용하고 상관없어 오케이 그렇죠 로고스 페이토스 또 이거 세 가지가 있죠 로고스는 뭐라고? 어떤 거야? 논리적이어야 돼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정당해야 돼 페이토스는 파토스 페이토스는 상대방의 마음을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 그러니까 약간 선동의 느낌이 들어가고 에토스는 그 사람의 태도 매너 그러니까 옳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하면 사람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의 인품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야 개떡 같은 얘기를 해도 맞습니다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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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살짝까지 더 알아들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로고스하고 에토스는 화자의 입장이고요 페이토스는 상대방의 입장 믿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토핑은 스피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또 뭐 했냐면 비교를 했다고 비교하면 항상 이 비교는 문제 내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 출제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도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어떤 걸 골라내겠어? 비교가 되어 있으면 문제 내기가 너무 편하죠 딱 대응하는 말들을 착탁해서 그걸 빈칸으로 만들든지 그걸 좀 틀든지 내용을 바꾸든지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가 되는 글들은 딱 뭐가 비교되는지를 여러분 지금 딱 표시해 빨리 표시 안 돼 있으면 빨리 표시 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 우선 여기 엔드를 기준으로 해서 엔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뭐 되고 있어 지금 딱 대응하고 비교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유명한 태도 연구가들이 물어보잖아요 아주 다음 같은 질문 가장 최고가 언제냐 2승 가져오고 2회가 진주하니까 어떤 팩터를 강조할 때 언제 강조하는 게 가장 좋냐 이거지 근데 어떤 팩터냐면 센트럴 뭐에 관련돼 있어요 이 셋 중에서 이거에 관련돼 있죠 로고스는 중심 주제니까 그리고 센트럴 그리고 센트럴 하다는 것은 결국 논점이죠 논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요인을 강조해 페리페럴 하다 그랬죠 페리페럴 그쵸? 주변적인 거죠 주변적인 거라는 얘기는 여기서 어떤 거예요 요 둘은 전부 다 내용에 관한 거야 사람에 관한 거야 사람에 관한 거죠 그래서 여기 페리페럴 하다고 해서 이 페리페럴 핵심은 뭐예요 지금 사람이죠 이해됐어 이제 정리됐어 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출제자도 그러면 뭘 뭐 얘를 물었느냐 얘를 묻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뭘 물었어 여기서 사람을 물었어 이거 봐봐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니까 같은 내용을 지금 같은 구조를 뭐 해줬어 지금 반복해주고 있잖아 이게 personally relevant 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패서스가 이미 일어난 거야 패서스가 일어났어 내가 관심 있는 주제야 그러면 당연히 이 연설하는 사람은 뭘 중심으로 얘기하겠어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겠어 내용을 알려주면 되잖아 관심이 막 준비가 돼 있잖아 지금 내용을 알려주면 되잖아 응 근데 별로 관심 없는 주제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그 사람들의 뭐부터 끌어야 돼 관심부터 끌어야 된다니까 이런 것부터 해야 된다니까 지금 관심부터 끌어야 돼 그래서 패리폴로 하자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니 사람 들어가야죠 항상 단서를 줍니다 항상 단서를 줍니다 출제자가 그냥 막연하게 이거 이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돼 오늘 말씀드렸잖아 문제 내릴 때 출제자들은 그냥 내는 게 아니고 문제 내고 나서 반드시 뭐를 같이 제출해야 돼 답의 근거를 같이 제출해야 돼요 같이 제출해야 어떤 경우든 답의 근거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제출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는 해설서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같이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문제에 대한 오류 뭐 그런 항의가 들어왔을 때 그런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방어한다 그래 문제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방어할 수 있느냐를 최종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출제자들 출제 들어가면 대형 짧으면 일주일이고 수능같이 길면 두 달 뭐 이렇게 가는데 가서 문제 만드는 건 얼마 안 걸려요 하루 이틀이면 문제 다 만들어요 그리고 한 명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들어가서 사신문제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사신문제 만드는 게 아니야 영역을 나눠요 나는 이 영역 하고 싶어요 나는 이게 좀 더 재밌어요 이게 좀 저한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눕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약간 공신력이 편입은 아니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편입은 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편입도 아마 3일 학교에 따라 다른데 3일에서 1주일 정도 이제 감금 생활을 하거든요 편입도 제가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더라고 그거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나머지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여러분 핸드폰이고 컴퓨터고 일제 아무것도 안 돼요 다 그 방어 논리 개발하는 거예요 방어 논리 출제한 사람들이 모여서 상대방의 문제를 보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대응이 되나요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확한 걸 좋아한다니까 여기 뭐 들어가야 된다고 빈칸에 사람 들어가야 돼 그럼 사람 찾아 사람 들어가는 거 몇 번 1번밖에 없잖아 스피커 프레스테지 스피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 셋 중에 유명한 사람 명성 있는 사람 제가 뭐 처음에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했다는 얘기는 이걸 몰라도 풀 수는 있고 알면은 좀 도움이 된다 이 문제는 여러분 모델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보면서 이런 식으로 대격으로 감을 읽혀주세요 감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문제니까 틀리면 안 돼 이해 됐죠? 그 다음에 17번 할 거예요 다시 갑니다 뭐부터 해야 돼 토픽부터 찾아야 돼 토픽은 뭐야 아까 여기서 여러분 구문에서 central peripheral 이거 문법적 구조 알죠 이거 여기 뭐가 생장돼 있어요 which are 여기 생장돼인 거 알죠 그래서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는 거 알죠 혹시 이거 몰라서 틀리면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이거는 여기 지금 날짜 나오고 이러니까 하나의 뭐예요 일화죠 그럼 이야기 따라가라는 얘기죠 지금 이 일화나 스토리 있죠 스토리들은 인물 사건 배경 이거 찾아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소설 3대 의사 알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누구 얘기죠 이 사람 얘기네요 언제 1989년에 이 사람이 뭐 했대요 네임디 사만 루지 사만 루지 이를 가지 호메인 호메인이 이 사람 그 이거요 여러분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호메인이라고 합니다 호메인이 호메인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지명했대요 이 사람을 뭐라고요 얘가 목적하고 얘가 보호야 얘를 여러분 뭘로 바꾸면 딱 더 좋은데 콜로 바꿨으면 여러분 확실히 더 이해를 잘했을 텐데 그죠 지명한 거야 저 사람이 뭐라고 이슬람의 적이라고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뭐 해서 having written the satanic verse 그가 요걸 써서 그러니까 대문자로 썼으니까 하나의 포구령 같은 거겠죠 그리고 그는 뭐 했대요 명령했대요 얘가 뭐 해야 된다고 암살돼야 된다고 이거 알아두세요 요 단어 요 단어 원래 알았던 사람은 손 들어보죠 알아두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항상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 그 나오는 글들 중에서 자기 나라 밖의 지역에 관한 글들 중에서 어느 지역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중동이에요 중동 이슬람 자기네도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이슬람에 대한 뭐야 교리입니다 교리 포구령 포구 교리 가르침 이런 거예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잘 나와요 아주 물론 여기 뭐가 나와요 동격이 나오죠 올해 해석해봐 또는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직이라고 하면 더 딱 잘 들어오죠 religious decree 무슨 뜻이야 그러면 종교적 포구령 포구령 법령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속재판보다 종교재판이 더 종교재판에 더 의미를 두고 하니까 이게 종교재판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 내용은 뭐야 호메인이가 누구 죽이라고 한 거야 지금 누구 사람 두 사람 죽이라고 한 거야 지금 그 사건이 발생했어 인물하고 사건이 나왔지 그런데 호메인이가 뭐 했대요 죽었대 그 사건 네 달 후에 죽었대 그런데 rather than improving the situation for 루시다 이름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제 암살의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얘는 이제 후슈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 좋아졌다 더 안 좋아졌다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얘가 어떤 의냐면 wasn't hiding 뭐 있었어요 지금 숨어 있었죠 under the protection of the British government 영국 영국 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숨어 있었죠 그런데 it further complicated matters 이게 문제를 더 복잡한 문제를 더 나아가게 했죠 왜 belief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이 이거죠 belief 믿음 더 악화됐고 이유가 뭐냐 이거지 궁금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궁금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더 악화됐다 그럼 이유가 뭐야 보니까 신성한 선언이래요 신성한 선언이래요 신성한 선언이래요 근데 여기서 얘가 악화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 왜 악화됐는지가 나와야 되거든 악화되는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악화될까 생각해 보는 거지 자 must be issued 뭐하는데 선언은 된대요 proclaimer 뭐 얘가 선언은 이미 됐죠 이것 때문에 더 악화될 일은 없죠 두 번째 embrace a sinner 죄인도 뭐한대요 포용한대요 죄인 포용하면 살았다 뭐 이거죠 또 아니고 3번 can be revoked revoked 뭐야 처리하는 거죠 다시 이제 소리를 다시 불러드리는 거죠 only가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항상 여러분 조심하라고 그랬고요 by the person who is issued 그걸 발행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대요 처리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명령은 처리되면 좋은 건데 이 사람한테는 근데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 죽었어 그러면 처리가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 평생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숨어 살아야 되는 거지 재밌죠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핵심만 잘 짓고 들어가면 이런 건 아니다 속으로 하면 풀 수 있어 속으로 속으로도 풀 수 있어 이게 이 내용이다 상황이 안 좋아졌어 누구 입장에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반전이잖아 지금 이 벗 여기가 그냥 핵심적이지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는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 다행이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더 심각해졌지 암살자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찾아다니겠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정도 19번 갈게요 주제는 여러분 흥미있는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이긴 한데 타픽이 뭐야 외계인 외계인이죠 외계인 그죠 보통의 모티프죠 사이언스 픽션이라든가 UFO 리터리처에서 보통의 모티브가 되게 뭐예요 아니 아니 보통 여러분들 뭐 SF 영화에서 되게 다 외계인하고에 관련이죠 중간에 인팩트가 표시되어 있나요 앞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감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팩트하고 나서 뒤에 이제 뭐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공감대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려고 글 쓰진 않지 거기에서 뭔가 이 사람은 통찰을 바래서 새로운 걸 뭔가 끄집어내 줘야지 그 앞에는 궁금해하라고 앞에 아는 얘기 관심 가지라고 아는 얘기하고 그 뒤에 조금 더 센세이션한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앞에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지 그치 뭐 어떤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외계인 나오면 우리 외계인하고 뭐하고 서로 뭐 싸우고 뭐 전쟁하고 뭐 무기도 뭐 걔네들 뭐 쏘면 우리도 뭐 쏘고 하여튼 그런 식이잖아 생긴 것도 뭐 인간하고 큰 차이 안 나고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있는 그 흉내에 내더라도 동물 동물하고 비슷하게 그려놓고 문어 같이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그런 식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인가 라는 거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되잖아 사실 그들의 환경 속에서는 그들의 환경 속에서는 그들의 생존 방식이 있는 거니까 지구 상에도 보면 여러분 북극 남극 거기도 보면 밑에 막 얼음 얼음 밑에 생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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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막 용암 끓는 안에도 생명체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존재 방식이 다른 거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앞에 그렇고 그러면 뒤에 보자 뭐라고 한 거야 자 There is almost no chance 거의 기회가 없어요 To galactic civilization will interact 외계인하고 우리가 좋아할 기회가 거의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at the same level 자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나면 뭐는 아니다 같은 수준은 아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태양계 밖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들의 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겸 차원이 다른 거지 아예 차원이 다른 거잖아 근데 마치 우리는 비슷한 차원인 것처럼 그걸 이제 반응한다는 거고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뭐 해버릴 거잖아 지배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처음에 백인들을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겠죠 근데 그들은 새로운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이었어요? 제앙이었어요? 제앙이었어요? 제앙이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없겠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지 걔네 게임이 안 됐잖아 기술력으로 데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가 아마 뭐 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공감대에 대해서 이제 이 공감대를 뭘로? 통념으로 만들어주고 있지 지금 통념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게 있어 뭐냐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포인트 리스트가 중요해요 물론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점프한 겸이 있어요 중간에 뭔가 하나 좀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뭐 일부러 뺐는지 원래 원문에 있는데 일부러 뺐는지 아니면 원래 원문 자체가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느낌은 있습니다 그냥 점프 해버렸어요 포인트 리스트가 나오는 순간 뒤에 나오는 말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그러면서 Too worried가 나옵니다 걱정을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가요? 외계인이 와서 우리 점령할 것 같다 뭐 그런 느낌 있으세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뭐에 관한 걱정입니까? About the possible More Volent Intentions More Volent Intentions 무슨 뜻이에요? 악한 얘기도 그러니까 와서 우리 지배해버릴 거 아닌가? 나는 이 걱정은 할 필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Pointless 이건 의미 없다 이런 논쟁은 이런 걱정 하지 마라 이런 얘기라고요 앞에 여기 중요한 거라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얘네들의 악한 의도 The moment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여러분 수식을 정확히 봐야 돼 이거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얘네가 나쁜 짓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거 이 뒤에 뭐 멜바랜치 뭐 이게 나오니까 아마 여기에 안 좋은 내용이 들어가야 여러분 아마 대개 뭐 했을 거야 선택을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을 때 출제자 입장에서는 뭘 선택할 것 같아서 마이너스를 선택할 것 같아서 낸 거지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카톡이 문제 잘 만들어요 잘 만듭니다 약간 이게 둘쭉 날쭉해서 그렇지 쉬운 건 너무 쉽고 어려운 건 또 너무 어렵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인 걸 찾아야 돼요 1번 플러스 마이너스 Serious Interstellar Exploration 뭐 그들은 뭐 한대요? 뭐 해왔대요? 아주 진지하게 인터스텔라 탐험을 해왔대요 이거는 뭐 좋거나 푸가 없죠 그냥 2번 There will be a slim chance It could defeat them 우리가 그들을 무차를 수 있어요 없어요? 무차를 수 없어요 나쁜 거 그렇죠? 마이너스 They have already achieved the enormous progress in science 이거는 뭐 그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한데 과학적인 별로 이뤘어 그건 앞에는 나온 얘기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번째 They have learned to live 사는 법을 익혔어요 Among themselves 그들 사이에서 그리고 Within others 그들이 오래 존재해왔다는 거는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 싸움을 많이 하면 뭐 할 가능성도 높아요? 멸종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오래 존재해왔다는 거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잖아 공존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네들 우리랑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좀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정확하게 이걸 파악했다면 4번을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4번은 이게 좋은 거잖아 얘네들 우리랑 뭐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콩콩 어울려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들 스스로도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때? 인간은 같은 동족을 죽이는 전쟁을 하는 거는 거의 인간밖에 없지 않나요? 인간보다 나을 거다 이거 얘기죠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알겠어요 지금 핵심 따라왔어요 이게 이제 2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구문만 쭉 하면서 갈게요 구문만 3페이지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에서 21번, 24번 여러분이 공감하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죠? 공감하는 내용이 나온 건데 learning vocabulary in a foreign language can at times seem unsurmountable taskable estimate deferred as to가 무슨 뜻이에요 전치사로 뭐뭐에 관하여 라는 거 아시죠? 뭐뭐에 관하여 라는 전치사라는 거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표현 make do with가 무슨 뜻이에요? 저 표현이 잘 나옵니다 맥두위드 임시변통으로 때우다 그냥 때우다 들에 놀러갔는데 나무젓가락이 없어서 주변에 나무를 꺾어서 임시변통으로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인데 which world are important 이게 무슨 절이에요? 무슨 절이죠? 퀴치의 목적절인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선 which world가 좋은 거고요 퀴치가 뭘 꾸미고 있는 거예요? world를 꾸미고 있는 거죠 어느 단어가 더 중요한지 어느 단어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다음에 23번 여기 두 번째 문장인가요? prescription is not needed 이거 여러분 필요로 되어지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 prescription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어요? prescription을 요구하지 않는다 뭐하기 위해서? purchase, supplement 보충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who's가 받아주는 게 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주원인 거 알겠어요? who's range of formulation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supplement의 formulation의 범위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huge 그 다음에 one misconception 여기 통념이 난 거죠 통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people have 이렇게 묶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which 생명된 거 아시겠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념 그 다음에 28번 여기 보시면 자 but 이하 문장 but 이하 문장 but 이하 문장 비옥한 초승달에 약간 떨어져 있는 데서도 자 with a result and a fear 여러분 여기 그 결과와 함께 했는데 여러분 결국 이거 해석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결과 다음 거 같다 이렇게 처리하세요 그 결과 다음 거 같다 그리고 that 이하는 뭐예요? 여기 지금 that 무슨 절이에요? result 꿈이는 order fact 죠 fact 절이죠 그래서 with a result 해서 결과와 함께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지 마시고 저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with a result that 하면 그 결과 딱 그냥 해서 해석해 나가시면 좋다 됐니? 그래서 그 결과 force pieces가 domesticated 가축화 되었다 다른 장소에서도 이런 식의 느낌으로 딱 하시면 내용 파악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 정도 33, 34 할게요 여기서도 여러분 이거 표시 이거 찾아내셔야 되는 건데 in reality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은 순적 관계이겠다 다소 좀 역적 관계이겠다 역적 관계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게 이런 건데요 이 왼절은 당연히 이게 종속절이잖아요 부사절이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왼절 자체가 앞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뭐 해주는 거예요? 반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표현 그러니까 여기 탑픽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모테이티브 앱설브션이에요 일종의 모방 모방이죠 모방 여러분 미론 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울신경? 애들이나 흉내내면서 이렇게 그 얘기인 거죠 앞에 그거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all we're doing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all 뒤에 뭐가 생략된 거? that all that 한 단어로 뭐가 되고요? all that 한 단어로는 what이죠?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거는 is obeying 인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뭐 하고 있는 거다? 따르고 있는 거다 deeply ingrained and long forgotten set of purely imitative impressions 했으니까요 아주 우리가 뿌리박혀 있는 이 모방의 인상을 그냥 따르고 있을 뿐이다 앞에 사실은 새로운 걸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로프트한 것 같고 추상적인 거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냥 흉내내고 있는 거다 라는 식의 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적이고요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표시되어 있느냐 그냥 또 핵심이야 only 무슨 뜻이야 단지 뭐뭐 할 때에만 이거죠 뭐뭐 할 때에만 뭐뭐 할 때에만 이거는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저 표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문화가 너무 뭐예요? 엄격해요 그 뭐의 이걸 as a result of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뒤에 원인 나와요? 결과 나와요? 원인 나와요 헷갈리지 마세요 뭐의 결과로써 엄격하다는 거니까 이게 원인이죠 이건 반복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OR 자리에는 자 여기 연결하니까 대응어는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그러면 요 자리에는 어 여기 지금 will it slounder가 들어간 건데 결국 당연히 요 자리에는 요거랑 뭐가 들어가야 돼? 반대편이 들어가야 돼 반대편이 들어가야 돼 너무 지나치게 rig이 되거나 지나치게 그러면 뭐하거나 자유롭거나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lucky is the society 어쩌저쩌고 주워 여기 주워 이 문장 impossible is nothing 이거죠 도취된 거 오케이 그 정도는 이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잡아내니까 이 35번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셔서 35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군요 그죠? 빈칸 그 다음 36번은 내용일치 내용일치는 여러분 잘 찾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탑핵이 뭐예요? 실험을 했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표시하라고 투 타스크 타스크가 몇 개예요? 두 개 하나는 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 표시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지에 그래야 놓치지 않고 가는 거야 글 정의도 훨씬 잘 되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단어 세트를 주고 단어를 뭐 해라? 조합해라 두 번째는 이쪽이 길죠 이게 이게 메인인 것 같은데 그죠? 돈 나눠줘라 그지?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한 건데 이거 됐고 그리고 Think for a moment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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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의 목적은 어디 갔어요? 이거 지금? 어? moment인가? 왓졸이죠? 바로 묶는 거 아시죠?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라 해봐라 이거죠? 생각해 봐라 그런 식의 표현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In short 그래서 뭐가 있고요? 퀘션마크 있죠? 그래서 이거 해석해 보자 뭐라고 돼 있어요? People want the money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돈을 원하죠 하지만 This conflict with their goal to be nice 그들의 목표가 뭐예요? 친절하려는 목표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Which goal wins out 결국 어느 목표가 이릴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갖고 싶어 하고 도둑질 하면 도둑질? 도둑질이라고는 그렇고 하여튼간 그래도 좀 양심껏 해야지 두 개 뭐가 이럴까? 뭐 이렇게 이슈가 나온 거고 그거에 대한 해답이 뒤에 나와주겠지 됐니? 그러면서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 거냐 물어본 거라고 제가 제가 아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표시해라 이런 거 무조건 표시를 해라 근데 여러분 이거 표시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여기 좀 읽고 나가다가 대충 알겠고 그다음에 여기 쭉 하다가 이게 어떤 실험이든 하고 여기 집중해요 이걸 알아야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이거 집중해요 집중하는 순간 앞에 이 내용은 여러분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맞아 틀려 맞잖아 그래서 이거 표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뒤에 내용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거 봐봐 It depends in part on 임팔트 칼을 묶어주고 이렇게 이거는 뭐에 달렸다 이거잖아요 그치? 뭐에 달렸다 그럼 결론을 얘기해주는 거죠 지금 앞에 퀘션마크 있었잖아 지금 이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Remember the sentence completion task is People did it 처음에 했던 거 이거 기억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그 태스크에서 이거 지금 어디에 얘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태스크 첫 번째에서 두 집단 나눴죠 Half the participant 절반은 어떤 단어들? 신이라든가 신성한 뭐 이런 거 영적인 거 여기 나오고 다른 애들은 그냥 neutral 그냥 아무나 평범한 단어들을 이제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이 실험의 결과도 뻔하지 않을까요? 결과가 어떻겠어요? 이런 단어를 접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남겼겠어요? 지갑 먹었겠어요? 많이 남겼고 얘네들은요? 먹은 애들이 많이 생겼겠지요 그러니까 이걸 조건화라고 해요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선결 조건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핵심인 거야 뭐 같니?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를 제대로 여러분 알고 있네요 조건화 시켜주는 거야 심리 실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하니까 저 단어도 잘 기억하세요? 조건화 시켜주고 저 단어를 물어본 거야 결국 여기서는 다른 거 없어 프라임 하면 미리 알려주다 또는 미리 준비시키다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실험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는 거라고? 조건화 시키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저 조건화 되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지 그런데 여기선 일부러 조건화 시켜 놓고 그 반응을 보는 거지 이해했어 이제? 이 단어 찾는 거였어 이 단어 프라임이란 단어 찾는 거였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0번을 많이 틀리셨으니까 마지막 40번까지 하고 그 카톨릭 때 이게 잘 나오죠 표 읽는 거 그죠?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차분하게 이것을 빌리시면 될 거고요 39번은 여기 지금 빈칸에 뭐냐 아닌데 여기서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탑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센텐스는 여러분 중요하니까 뽑았겠지 아무 의미 없이 뽑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해석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뭐에 관한 내용인가 뭐에 관한 글인가 탑픽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뭐 여기도 탑픽이 뭐예요? 온난화 얘기겠죠? 수온 상승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환경 이슈구나 라는 걸 정도는 알고 갈 수 있어 그리고 주로 여기선 뭐가 지금 나오느냐 하면 바이칼호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바이칼호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들어보셨어요? 바이칼호? 러시아에 있어요? 러시아 북극 쪽에 거대한 호수인데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트루 40번 많이 틀리셨는데 나트루를 많이 틀리셨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알고 싶은 거죠? 어떤 내용이 나와요? 바이칼호에 얼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LG가 나오죠? 조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토플랭크톤이 나오고요 레이크 바이칼 나오고요 파이토플랭크톤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칼실이 나와요 실 온리 표현 해놓으세요 온리는 얘가 항상 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여기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표시는 항상 하는 습관 가져주고 바이칼실 역시 3번하고 4번은 거의 같은 범위 안에서 답이 나올 것 같다 내용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용 딱 보면 얘가 시즌의 프리징의 리크 바이칼 바이칼호의 계절적 동결 결빙 이거죠 그래서 이게 생태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라는 얘기가 딱 진술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없어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제기되겠죠 문제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 수온이 상승하면 얼음이 얼지 않겠고 그에 따른 생태계가 어떻게 교란되는지 뭐 내용 뻔하지 않나 우리? 그죠? 그래서 고로니가 쭉 나와주는데 이 문장 뭐라고 되겠어요? 비커즈 문장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비커즈 찾았어요? 빨리 찾아봐 못 찾는 사람들 비커즈 디즈 유니크 엘러지 못 찾았니? 찾았어? 응 이 독특한 엘러지가 적응해왔대요 어디에? 스페시픽 언더 아이스 컨디션스 그러니까 얼음 밑에 환경에 적응해왔겠죠 이 LG가 그렇기 때문에 리슨 체인지가 이 체인지가 어떤 거냐면 커즈바이 워밍에어 템퍼레츄를 했으니까 온난화로 생긴 거죠 이 변화가 have decreased LG growth rates 뭐였대요? 이 LG 성장률을 낮췄죠 그리고 슬로우드 스프링 엘러갈 블룸스 했으니까 봄에도 얘가 성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바이칼이 뭘 만들어놨대요 crucial environment for LG 그러니까 LG한테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되는 거 맞죠 앞에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어가지고 LG가 뭐 더 잘 환경에 적응해서 응? 응 자 그럼 두 번째 보니까 최근에 warm weather가 phytoplankton 이거 이거 증가를 약시켰다 그랬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린 게 그거죠 그럼 phytoplankton 얘기가 아니라 LG 얘기라고 했지 LG 얘기가 나오지 맞아 틀린 이유가 여기 있어 지금 근데 여러분 앞에 뭐가 나옵니까 이 말 한번 섞여 보세요 phytoplankton은 뭐 포함하고 있다 뭐를 그린 LG를 그러니까 그린 LG도 일종의 뭐의 일종이야 phytoplankton의 일종이라고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 이 LG하고 phytoplankton은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글을 읽어나갈 때 이런 것도 좀 감각인데 LG가 왜 나오지 얘는 왜 나오지 사실은 얘 얘기하려고 구체적으로 얘를 들이댄 거지 지금 이해 됩니까 그래서 2번이 여기서 여러분 내용을 모르거나 그냥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근데 여러분이 헷갈린 건 얘하고 얘가 다른 거라고 생각해버렸던 거지 그러면서 어? 여기는 LG잖아 얘는 아니지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이거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앞에는 여러분 대충 보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친 거야 앞에 놓친 건데 다시 한번 가봤어야 되는가 얘랑 혹시 그럼 같은 거 아닌가 이 정도 의심을 해야 돼 수험생이라면 이해 되니 그래서 이것만 됐으면 여러분 이거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너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 되셨죠 저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